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사건 대장동 유래신도시 상남FC 사건을 자체 예규에 따라서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을 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을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두 가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른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이게 있는 건데요 이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신속처리 안건 신속처리 사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재판이 보름에 한 번씩 열립니다 2주에 한 번 정확하게 그래서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신속처리 사건이 되면 일주일에도 두 번씩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떤 민감성도 그렇고 이거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된다 그래서 법원의 예규에 따르면 기소 이내에 첫 재판 이내 6개월 이내에 이제 그 결과를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직선거법 위반 제1심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대장동 사건은 준비기일 잡고 하면 그것도 곧 잡을 것으로 보여요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 가을 늦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가장 민감한 시기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몸통 우두머리에 관한 제1심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조항이라는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 시키는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적으로 포기를 시키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힘든 일이기도 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개헌 얘기가 늘 나오지만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서 우선 당장 그 대목을 헌법 제44조를 사실상 사문화하자 우리나라 사형제도 비슷한 그런 거죠 사형제도가 있긴 있지만 사형을 실제 시킨 지가 지금 10수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불체포 특권도 사실상 사문화시키자 지금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이 있는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하영재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기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국회 본회의는 3월 30일 날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아마 표기를 붙여질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52명이나 불체포동의안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공개를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가결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딜레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체포동의안 당장 잡아가세요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농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지 자기네 당은 다 부결시켜놓고 아니 하영재 의원만 가결?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가결시키자니 부결시키자니 그래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를 했지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을 했습니다 찬성 169표 반대 90표 무효 7표 양곡법 개정안 가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 내지 5%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3에서 5% 증가하거나 쌀 가격이 평년보다 5에서 8% 떨어지면 그 적자 폭을 정부가 메꿔준다 이겁니다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지금까지는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매입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부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얼마만큼을 매입할 것인지 어떤 가격으로 매입할 것인지를 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제로 매입하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바뀐 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매해 약 1조가량 든다는 것이지요 일부 농민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를 해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인당 우리나라 국민들은 갈수록 쌀을 적게 먹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안정적으로 정부가 수매해주면 사들이면 사람들이 농민들이 다른 곡물을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쌀 농사만 지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왜? 가령 마늘을 심는다든지 파를 심는다든지 고추를 심는다든지 이랬다가 가격이 워낙 이게 크게 출렁거리면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파, 야늘, 마늘, 고추 이런 것은 정부가 대신 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쌀을 심으면 손해날 염려가 없으니까 일단 농사 지을 때 쌀 심고 보자 자신이 없는데 금요일 어떻게 될지 날 모르겠어 그럼 쌀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쌀은 계속 초과 생산이 되고 쌀값은 정부가 보존하는 것은 쌀값이 5에서 8% 하락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소폭 하락을 하면 정부 보존 없이 쌀값은 계속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은 자꾸만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도 남는 쌀을 절대로 사주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줄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자꾸만 그게 악화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지금 더불어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여서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용입니다 쌀 재배농가가 가지고 있는 표 이것을 일단은 유리한 쪽으로 끌어다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에게 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총선이 이제 코앞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통과시켜놓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된 뒤에 자기네들이 강행 처리한 제1호 법안 이 법안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통과 1호 법안 윤석열 대통령 거부 1호 법안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한테 이 법안을 거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고부했다가 여론이 또 떨어지고 이러면 아무리 여론의 초연하에서 연금개혁도 하고 무슨 개혁도 하고 3대 개혁을 지금 계속 밀고 나가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풀에서 다짐을 하고 두고 있지만 그러나 부담이 되는 건 또 사실이지요 너무 감소왔습니다 sou직 laus www.maني소IN.co. lawsuits debido ad 의미 하다 Tabii 음 요즘 으 이건